음악 제가 한 7, 8년 전 된 것 같습니다. 그 속초에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. 어떤 어느 기업의 수련회였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주일날 삼부회배가 영화로 영화를 사용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. 그런데 그때 하려고 했던 영화가 신과 함께 가라는 영화입니다. 그런데 세 명의 수도사가 여행을 떠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가 거기에 수도사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. 찬송과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라는 찬양이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노래라는 것,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일종의 기도의 기도.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 자체가 단순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기도로 느껴진 거죠. 저도. 우리가 좀 다르게 불러야 되는 거구나.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같이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저를 터치하시는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강력했습니다. 늘 부르던 찬양, 늘 아는 찬양인데 갑자기 찬송과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던 거죠. 그래서 이제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습니다.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자기만의 은혜 받은 찬양 그러니까 자기만의 은혜 받은 찬양이라는 것은 그 노래만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늘 어머니가 이제 저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. 그런데 제가 방학 때 제주도에 도착하면 제주공항에 문을 열고 딱 나서면 어머니가 저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남편 없이 아들만 혼자 바라보며 살아봤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예쁘신 거죠. 그러니까 지금도 제주도에 갈 때마다 문을 열면 어머니가 저기 계신 것 같은 거죠. 그때마다 이제 뭔가 이렇게 어머니를 느끼고 울컥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지점에 가면 그분을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노래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늘 은혜를 받고 누렸던 찬양은 내 마음 속에 새겨져 있거든요. 그럼 그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. 그러면 평상적 삶을 살다가 어렵고 좀 지치고 힘들 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라도 한 소절을 이렇게 슬쩍 끄집어내면 그때 바로 그때 그 감격 그때 주님과 만났던 경험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. 우리가 그런 찬양 실제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. 자기의 마음을 터치하는 찬양들 찬송가 많이 아니라 보금송가에도 그런 시도들, 그런 고백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너 하나님께 이끌리며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람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눈에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그리에요 나 네게서 이뤄지 나 네게서 이뤄지 감사합니다.